Alright, let's get back on the band I'd go to Kingdom. Mhm ... timinginya amazing is to keep my baby 21 specifically. The first time I watched was 2-23 day! So today is 2-21 days... But I hope you have a lot of it! алиha, was it Jake? Yeah... We sat on for two years, but I think. 재밌게 잘 한 거 같아가지고 진짜 솔직히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그거 생각나요 저희 처음에 데메시켓을 때 칼 있잖아요 원래는 검은색이었는데 네 아직 검은색이에요 일단 사과부터 미안해요 좀 더 일찍 오고 싶었는데 너무 늦게 온 거 같긴 한데 제가 오늘 해야 할 그런 스케줄들 오늘 이렇게 늦게 끝날 줄 몰라가지고 제가 좀 많이 늦게 오게 된 거 이제 Daily 약간 . . . . . . . 아멘 아멘 9월이야. 근데? 13일 뒤에 내 생일. 아니야 뭐 용복이랑 같이 생일 축하하면 되지. 우리 생일 만나야지 생일 날. 너 생일인데 그걸 그 정도밖에 안 원해? 야! 나 더 원하게 말해? 어 난 저는 멤버들 사랑해서 충분합니다. 찬이 얼굴 맞지 않으세요? 어 맞아. 왜 그랬어? 좀 더 생일 때려. 야 너 잘 불렀지? 어 너 잘 불렀어. 잘 불렀어. 고마워요. 용 잘 불러. 원작자. 바꿔줘 봐. 바꿔줘 봐. 잠깐 이따갖고 와요. 네 선생님 하세요. 네. 뭔가 하고. 또 오이아라. 퇴근해봅시다. 아파트에서 다행이 되고 와요. 허 집사카가 되기 때문에. 시원해. 이건 다행이 되고. 이거야. 집사카가 된다. 저 사람 가지. 제이게 이런 대학교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한 거야. 그 전에 이게 무슨 일이야? 대학교에 ticket 수학이. 하고. 우리 함께. 이것이. yep. remo 다행이다. 이걸 앞의 일이야 jus. 그리고 이 부분이 아마 좀 애매할 것 같아. 여기를 약간 그런 포인트적인 무언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 두 번째 2절 랩 부분은 첫 번째는 비슷한 리듬을 가도 될 것 같거든요. 필릭스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구간이면 좋을 것 같아. 그리고 편곡 느낌은 락으로. 뭐 이런 소리겠지? 벌써 새벽 5시인데 오늘 이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괜찮아? 핸드 좀 빨랐다. 빨랐어. 플랫스 이제 좀 열이 생기는데 둘이 뭐 인터넷으로 다 하면 돼? 오 팡. 왔는데 이렇게 해서 걸치고 그냥 갑자기 줌. 다 떼는 것 같아. 그래. 너 빨리 와서. 왜냐면 또 미린이 와서 이걸 치면 돼. 콩이 너무 잘렸어. 쏘지 마. 원래 타이밍이 우리가 할 테니까 그냥 우리 딸 자세 사는 거. 다 한 번 하고 또 다음. 성님. 시간 많아. 옆을 봐준 게 좋아 마지막에. 카메라가 가다가 이리로 가. 이리로 가. 카메라가 가다가 이리로 가. 카메라가 가다가 이리로 가. 그렇지. 오 뭐야. 어? 볼이 왜 늘어나? 나 고민가냐? 볼이 늘어나요?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. 안녕. 여기 오랜만에. 자고 있습니다. 오늘 새벽에 왔으면. 아마 자고 있었을걸. 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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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. 하나하나 한 번. 먹었습니다. 스테이크 박스 같은 거 먹었습니다. 마이너스 삼돌아. 굉장히 쉽겠군요. 엘사가 성 쌓는 거 아니냐 모르겠다. 싸우면 저도 꼭 불러주세요. SNS에 올려주시면. 저도. 가져. 뭐. 보겠습니다. 해바라기 씨. 두 가지 뜻 때문에. 봄동류다. 문 진짜 찔끔 봤어 잠깐. 어? 파란색이 있더라? 봄동류하다. 꽤 구름이 흥입 belle. 너무 잘하네. 안지. 아. 윈터포스. 미쳤어. 아워. 불을 해. 네. 이길. 다짓. 마이너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